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이 공포알만 두끼리로 할거에요. I don't kill that boy. 자 먼저 시작해볼게요. 소리를 제가 꺼내가지고. 소리 좀 듣겠죠. 아 소리봐. 아 벌써 죽었어. 뭐야 뭐야. 움직이는게 왜 이렇게 피해져질 칼이 있다. 아직 굳지않은 비가 잔뜩 묻어있다. 이게 뭐지. 이거 왠지 안될거 같애. 자 이걸 보여주시면 돼요. 쇼파 위에. 열어본다. 무언가 안에 들어있다. 자세히 본다. 튼튼해보이는 줄톱이 들어있다. 줄톱어든거야? 자 이거. 찾아봐도 다 찾아봐야되죠? 나도 이런게 처음이네. 옷장안에는 지저분한 옷이 몇 벌 걸려있었다. 수상해. 별다른건 없는거 같다. 별다른건 없는거 같다. 어? 손전대. 뚜루룩. 왜 글씨가 빨간색일까. 나갈 때 필요한건가? 싱크대 안에 커피잔이 들어있다. 뭐할까요? 만져본다. 냄새를 맡아본다. 지문이 남지않을까요? 냄새를 맡아보대고. 오랜시향이 난다. 아 개똥도. 흐흐흫. 아 개똥도. 얘는 붉은 머리카락인데. 발자국이 있는데. 가슴과 복부에 수차례 칼이 찌린것 같다. 제가 지금. 오늘 캐. 좀 피가 뜰수 있으니깐. 양해 좀 부탁드려요. 커다란 캐리어 가방이 있다. 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넣으면 안될것같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오! 뭐야. 세상이. 뭐야 뭐야. 세상이. 어 시간이 줄어.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 나간다. 도망가. 네. 감사합니다. 어. 아. 어. 아. 공개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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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쉬고요. 숨을 쉬었대요. 다시 갑시다. 숨을 쉬었는데 우리가 버리고 도망갔어. 아. 지금 채팅창을 보여드릴게요. minimize. 뭐 녹화하면서도 뭐 보면 되니까 미안해 기록 공개수별까지 10개가 있네 겁나 당황했어요 소모도 다 찾아야겠네 먼저 칼 흉기 얻었고 일일이는 전화하면 돼 그리고 줄통 어 잠깐만 지금깐 냄새를 맡아본다 그리고 머리카락 흉기 상태로 오세요 죄송합니다 얘를 먼저 얘를 한 번 맥을 집어볼까요 맥을 짓고 경찰에 전화를 하자 응 먼저 짓고 전화를 합시다 짓고 전화를요? 짓고 전화를합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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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왜그래? 11이요! 깜빡 결실단 신고신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신고신문인가요? 신고신문인가요? 어? 이 결실취 오염 잡혀가서 내가 사립원됐다고? 느 Vice 어디서? 이거 뭐야이거? 이 방안에 10개 나있나? 2개의 커피 잖 string 온기가 남아있다면 뭔가 모르게 잠깐만 나 모르고 나가게 되었어 엔드 공개 수배 나가면 공개 수배구만 뭔가 빠르게 해주지 얘 친구 빠르 112 아 야 그럼 방금 전처도 그렇게 됐거든 칼을 놔뒀다 경찰을 두고 있어 그냥 잠깐만 이 빨간색깔을 다 얻어놔야 될 것 같은데 또 칼 들고 있다고 경찰이 뭘 할 것 같은데 머리카락 증거 찾는 건데 이거 줄톱이 들어있다 칼 이젠 또 남은 게 이젠 이제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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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칳 이게 순서대로라면 칼 칼 칼 칼 칼 칼 칼 하... 아무것도 가져만 안되나? 여긴 이제 아무것도 없는건가? 화분? 아니 화분에는 못 주... 어우 얘 왜이렇게 짜가지고 못재우는 상황에는 약간의 톱밥이 장롱은 옆을 못붙이다. 어? 아닌가? 장롱 옆에요? 설마 아무도 없어 눈 다 아무것도 없는거 나 안닿고만 눈 다 얘 메가 한번 짚어져 쿨타임 죽이 안된다 어떻게 이게 죽일까? 신고를 해! 아니 안해! 신고를 해! 이... 어쩌다 많아! 어쩌다 많아! 곧죽어! 안되! 흐흑 으흑 퐝 퐝 추정 죽 없다 야 야 여기 손에 뭔가있나? 어? 이제 만져볼거 다 만져본거 같은데 네 현이 묻어주냐고 흑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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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헉 저 피를 사온거 다 못먹는 통확산 임보 이게 다섯 번째 저희한테 세번째죠 세번째 엔딩 기록시 벌써 세개 그냥 바로 정기해신거면 어떻게 될까 힐 힐 힐 힐 힐 아씨 이거 똑같네 뭐라는거야 개쉐기가 왠지 그걸꺼잖아요 아무것도 줍지 말고 증거 다 찾은 다음에 일단 만지지맞시다 그냥 보기만 하죠 붉은 머리카락 올렸고 흉기 찾았고 만지지맞 어 기다려 두면은 살펴본다 냄빼만 오케 쓰읍 쓰읍 아 이거 총조등을 꺼내야 된다 총조등을 꺼내서 총조등을 꺼내서 열어보면 열어보면 지문이 아냐 그걸꺼니 신고 안쓸거니 매그집어올까 좋은 선택이 아닌거 좋은 선택이 아닌거 이제 전화? 신고신고 이 칠 칠 칠 칠 칠 칠 칠 칠 칠 아 뭐라는거 칠 똑같네 단서가 다섯길이요 그럼 발매샤다 보면 스마트하게 띵스 하나 둘 둘 약병 셋 셋 약 뿅 손전등은 주셔야 돼요 주셔야 저거 힌트도 돼요 약병 띵스 어? 어? 여보세요? 똑똑똑똑똑 나랑 같이 눈사람 만들래 잇힝 흠 후 엑 흠 새들 흠 비만재 저 마지막에 뭐했지 발자국 왔다가 나간거예요 살이 나고 아! 도배 솜씨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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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양 이식 아 뭐라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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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이 콕템 아 아 아 아 세이크 세이크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죄송해요 이제 몇개 남았죠? 하나, 둘, 셋, 다섯개 찾았으니까 이제 몇개지? 다섯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몇개 자, 추천무처럼 눌러주세요 자, 이제 그거죠? 하나 다 됐죠? 이거 죽어있어 뭘? 아 먼저 증거를 찾고 해야되나? 아 아 아 개톡톡해 아니, 아니 방금은 바로 해야됐는데 칼 죽으니까 안됐는데 수, 죽는다 시체, 맥을 집중해 온다 아니면 맥을 집중하고 칼을 꺼내야 되나? 죽었고 살건 랜덤이래 죽었고 살건 랜덤이래 또 죽어있네 또 죽어있을 것 같은데 어 깜짝이야 죽인다 죽인다 살아있다 찔러 죽인다 찌른다 또 찌른다 엔드 감사합니다 도륙 어우야 살아날때마다 나오는 소리가 왜 이렇게 싫지 다섯개 남았죠 일단 저는 방송소리가 끝났기 때문에 들리잖아요 자 이제는 토막을 레고 경찰 신고를 할까 지문 지문이요 예예 뭘 해야 토막을 할 수 있더라 이거 다 찾아놔야되죠 예스 아 진짜 메일에서 아 진짜 메일에서 살아있을 때 더 마음을 내고 되나 다섯개 자 뭔소리들려 어 뭐야 뭐야 어이 어 이때 문을 열고 나가면 에잇 알아서 들어오게 됐네 들어오면 칼로 찍여주십시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에잇 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잡혔어요 살인미술 이 여기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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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요 세상 살인자다 아 연세사인 이거 어찌않나 두영 죽었어 자 자 이젠 토막내서 쳐달라 보자 던젼드 야 오렌지 야 야 저 문은 어쩔 때 열리는거지? 저도 랜덜인가? 저 문은 어쩔 때 열리는거지? 저 도랜덜인가? 토막 도랜덜 도랜덜 여전히 도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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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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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한 아 감상 그리고 나 나간다? 나간다? 이 상태에서 나가도 되나? 나간다? 여기 넣으면 또 똑같은 엔딩이잖아요? 예, 나가보십시오 그치, 연쇄살물이 똑같이 될 것 같은데 그쵸? 감사합니다 공개수대 똑같구만 그럼 토막은 아니에요 기록이 하나, 둘, 셋, 넷 어려워 이거 어려워 또 문을 두들길 때까지 어 신고 바로 신고 바로 신고해도 똑같은 어, 119 미안해요 지금 뭐하는거에요? 무지개님 어서요 손바닥 내미세요 손바닥 내미세요 어? 어? 스토커 뭔 특수강도야 이번엔 뚜께로 맞을라고 난 신고자야, 이거 놔 오오 무지개님 어서요 어서와요 저희 엄청난 시력때문에 뭐 하나를 찾았네요 그쵸 이제 3개 나왔구만 그때 119에 심부를 해야겠네 예쓰 여기 집어본다 죽어있다 여기 집어본다 죽어있다 여기 집어본다 죽어있다 어? 방금 문 열려주지도 않는데 여기 집어본다 죽어있다 문도 안열리네 왜 안돼 지금 문도 안열리고 여기다 갑자기 깨자면 놀랄거 같은데 여기 아우 죽어있다 죽어있다 아우 하면서 일어나달라고 죽어있다 살아있다 와우 완벽해 와우 감사합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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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예. 뜯을겨 먹어라 랜덤이라... 어떻게 해야 되지? 오렌지향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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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윅- 어떻게...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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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뜯으려고 금화그마트도 되겠으니요? 머리카락... 크으읍 쯧 머리카락... 잠시만요 잠시만요 수면즈 수면즈 문을 뚫려야지 수면즈 아까 증거 찾다보는게 어? 수면즈 수면즈 어? 세컨님 오세요 냄새 맡는다 컷 어? 난다 아 내 심장 강탈 어이 아아 어? 갔다 어 어 갔다 어?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커피 커피? 이제 나가면 되나? 이제 나가면 되나? 아 그때 그냥 연다를 눌렀어야 됐는데 그쵸? 예 그랬으니까요 나가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날 공개해주세요 아 주인공이 남았네 또 문이 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 여러분들 힘을 주세요 여러분들 힘을 주세요 어허 문을 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 엔닝하나 quatre팀을? 엔딩하나 보는데 어디에 뚫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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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 Rah 죽어있고 문을 열면 시체라는 э 저도 ending 문이 뚫뚫히거나 아니면 시체가 살아있거나 제가ech 흉기라는 아이템을 매부 artet 빠르고 빨리 죽느라 어? 시체확인? 다시한번 확인 네 맥 맥 맥 맥 맥 십자가 사는 상태에서 문이 두드러지고 문을 연다면 그건 확률이 너무해 너무하지 않나? 맥맥맥 맥 죽어있다 여기에서 문을 뚜둑 뚜둑이면 문을 연다 문을 찔러서 죽인다 문을 여지 않는다가 있는데 문을 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문을 찔러주면 연쇄살인범 문을 열 열면 어떻게 될까요? 여..여는거 같아 발자국 이거 어떻게 봐 발자국 보기가 애매하게 되어있어 왜 또 하나 얘기해 봤지 안 열리는거 같다 다시하자 헉 휴비 참고 오 증거수지 완료 시체 살아있음 119잖아 아 아 진짜야? 아 그러면 그것부터 얻어보자 증거수지면 5개 증거도 5개죠? 맞죠? 예스! 맞아 증거 없고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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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도둑 어? 나이스! 참 재밌게? 띠릿 살인미수 여긴 내가 카레찌나서 안줄게 경찰입니다 다시 살인미수로 왜왜왜왜왜왜 이게 있었던거잖아요 예스 대가리 터져 대가리 터져 설마 내가 손전등만 손전등을 가져가서 그런거 같은데 손전등을 가져가서 그런거 같은데 신규도 안가져가고 손전등도 안가져가고 턱도 안가져가면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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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맞냐 그.. 살아나라 살아나라 아.. ㄹ ㄹ ㄹ ㄹ ㄹ ㄹ ㄹ 내가 방금 손을 안댔잖아 약위에다 손을 안댔잖아 ㄹ ㄹ ㄹ ㄹ ㄹ 얘 살아나야하는데 ㄹ ㄹ 아 맞아 내가 방금전에 112에 전화했니?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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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였어요 122 126였대요 ㄹ ㄹ ㄹ ㄹ ㄹ ㄹ ㄹ 119였는데 뭔가 앉았대 ㄹ ㄹ ㄹ ㄹ ㄹ ㄹ ㄷ ㄹ ㄹ ㄹ ㄹ serial ㄹ smashed owan ㄹ 아 preciso 나는 방금 전에 손 안할라고 했어요? 이거부터 해야겠다 꼬바닥 내밀는? 여대요 빨리 빨리 해보죠 자 또 줏을 뻔 했어요? 그럼 이분은 엉덩이 까야돼요?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추천 한 방씩 좋아 자 이제 발자국만 찾고 저 사람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발자국 보기 겁나 힘드네 살아나라 아잇 어? 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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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죽었어 아니 칼을 들면은 주민이 오고 칼을 안 들면은 살인자가 오네 하나 하나 아니요 혹시 이거 아닌가 뚜둑이잖아요 오케이 뚜둑인 상태에서 내가 칼을 들고 문을 열어주는거지 그냥 내가 도칠 때 내가 도칠 때 내가 도칠 때 내가 도칠 때 다시 도칠 때 다시 도칠 때 다시 하는거지 아 그럼 똑같잖아요 아니 정당방이라 뜰 수 있잖아요 칼을 들면 칼을 들면 그 불쌍한 사람이 오는거고 칼을 안 들면은 그 범인이 오는거 같은데 Dos 자이리 거면 차라히 칼 살아나라 아 잔 얘 살애어야 있네요 하 이게 살아있어야지 그렇다고 살인된지 확인하고 물건 확인하면 시간이 없어 이제 발자국과 커피만 걷는 게 아니라 먼저 발자국부터 하자 아이씨 엉덩이 맞으시겠어요 엉덩이 아니 이건 이건 게임이 걸건데 저도 왜그래요 지금 몇 번을 실수하는 거예요? 게임이 걸거래요 여러분 엉덩이 맞아야겠죠? 아이씨 대답.. 대답 좀 개념을 무시하고 있어 아니 이게 이게 막 살아나고 제가 물건을 살펴보면 그나마 대박 짓는데 다 찾고 해야 되니까 살아 있어라 그냥 열어볼게요 어? 어? 치러 그냥 열어볼게요 어? 아아.. 이게 사례에서 어떻게 되는디 자 빨리빨리 하나만 찾는다 지닌이 하나만 찾자 허어 빠르다 빨라 다 흘렀어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애 아 여기도 잘못 끊어졌네 오우와우 냄새가서 보고 안무 좋은 냄새야 어허? 사이사이사 119에? 119 3 2 어고고 1득 2득 2득 아우 진혜리 예진이 뭔데까 아.. 리베카 스토리 리베카 알렸을때 리베카 최장 리베카 최장 리베카 음과이드 허컥 비엠 우부 디디 아 나 그거 문 열었을때에서 막 튀어나오는거 깜짝 놀랐어 유튜브 모듈 라이브러리 유튜브 모듈 라이브러리 구엘티 플리 뮤직 구금리스트 오케잉 제작구 잠시야미데 부재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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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해서 나는 그난데 죽지 않았다 여기까지 엔덩이 다 받네요 아직은 말이지 어 에잉? 막 기록이 하나 더 남아있다던만 끝 끝 여기까지 마지막 시청과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